이제 사하라 사막에 갑니다 사하라 사막에 관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제 두수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를 가야 됩니다, 지금 여기 버스 용장 맞아? 난장판 그 자체다 여행하면서 이렇게까지 열받은 적이 처음인데 좀 아닌 것 같아요, 진짜 노노노노 또 티켓을 사, 나 샀는데 티켓 뺏어갔습니다 이 자식당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가긴 할까, 오늘 갈 수는 있을까? 매일 새로운 E&A